Q. 비명도시네? 아수라 거의 끝나갈 무렵에 편집을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친환 감독이 와서 보고 이거 비명도시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비슷하죠 비명도시가 제가 생각하는 도시의 이미지여서 그게 아수라에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는 아예 비명도시를 깔고 잊어버렸는데 친환 감독이 얘기를 해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모티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편영화 찍을 때도 공공연하게 폭력이 자행되는 도시 근데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폭력에 감염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가 목도한 폭력에 자기가 희생된다라는 얘기가 비명도시에 저변에 깔려있는 잘 표현은 못했지만 그런 뜻으로 했던 건데 그게 아수라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찍으면서 추격전을 찍으면서 제가 그 추격 장면에 약간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런 질주하는 뛰고 달리고 하는 거가 그동안 그 이후에 제 영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런어웨이는 제목이 그런 거고 비트 태양은 없다 그런 영화가 제 영화에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명도시를 통해서 제가 좀 고착화된 면도 있고 또 어떤 미술이나 조명이나 뭐 촬영이나 이런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시작된 거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근데 그 영화가 저한테 가르쳐준 게 많죠 사실 오발탄이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을 줬어요 와 이 영화가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 영화를 내내 보고 바로 찾아갔어요 제가 이런 분 밑에서는 영화를 배워도 되겠다 해서 제가 조수한다 그랬더니 영화 안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제가 좀 약간 그때 겁이 없는 성격이에요 매일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너 보고 대학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배우고 싶으면 대학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감독님이 너는 내 밑에 왔지만 이제 너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너는 단편 영화를 만들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찍었어요 제가 말 잘 듣는다고 그래서 되게 좀 이뻐해 주셨죠 그게 그대의 웃음이에요 거기에 위현목 감독님도 나와요 노인네가 젊은 여자 데리고 와서 미래를 즐기는 장면이 이제 위현목 감독님이 나오셔서 위현목 감독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맘대로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가리킬 때 감독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드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제가 이상한 거 시켰더니 그들을 똑같이 하시더라고 하신 다음에 나보고 야 너 감독 되겠다 나중에 얘 그랬더니 너 성격이 못 돼서 감독이 되겠다 콘티 그리는 법도 위현목 감독님한테 배운 거예요 영화를 좀 야무지게 찍어야 되는데 아무 영화가 너무 막 찍는다 그래서 컷 하나 하나가 컷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다 컷은 이제 그 컷에 대한 설계고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위현목 감독님 영화 사람의 아들이라는 영화하고 그 다음에 구로자 아키라 감독의 라셔몽이라는 영화의 콘티를 그렸어요 박강수 감독님 연출부로 들어갔더니 박강수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이 그림 잘 그리시거든요 이거 난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하시면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제 그거를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그려서 콘티로 만드는 거였죠 근데 그때 촬영기사님들은 콘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저도 데뷔할 때 이제 되게 유명하신 저를 되게 귀여워해 주시던 유명한 촬영 감독님을 했는데 제가 그린 콘티대로 안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비트할 때부터는 제가 콘티대로 찍고 싶어갖고 이제 젊은 제 단편영화 하던 친구들만 모아서 찍은 거죠 비명도 씨 할 때는 이렇게 헌팅을 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올려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조명 플랜이나 이런 것들 설계를 해서 하는 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흉내를 낸 거죠 어린애가 근데 이제 그 콘티 집이 좀 유명해져갖고 좀 돌아다녔죠 그때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외국 나가서 구경하는데 외국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후지고 근데 그때 외국 사람이 내가 와서 한국을 찍었는데 사진집을 갔는데 너무 아름답게 찍은 거예요 골목을 그래서 아 이게 한국의 골목이 내가 그 골목에서 태어나서 골목에서 성장하니까 골목이 그런 거지 또 낯선 사람한테 보면 이 골목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구나 홍콩 영화에서 골목이 전혀 다르게 실제 홍콩 가면 안 그렇지만 다르게 느껴지듯이 그래서 골목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비명도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니콘2 카메라를 갖고 골목을 찍기로 했었어요 조명 없이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할 때 이제 이 골목을 한번 영화적인 공간으로 한번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찍었던 골목 사진들 중에서 제가 많이 다니니까 사라져 가는 골목도 있고 한국이 그때 막 그 개발이 얼마큼 됐다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가서 거기서 거기를 사진을 찍어갖고 찍은 사진들 중에서 뽑아갖고 그 콘티를 그린 거예요 골목 장면과 그 골목 라이팅은 뭐 좀 괜찮지 않나 지금 봐도 단편 영화지만 우리가 우리 영화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그때 이제 좋은 친구들이 워낙 많이 다 참여해서 그런지 한국 영화에서 제가 촬영할 때는 백광이라 그래서 그 모든 라이팅을 하나의 라이팅으로 통일하거든요 형광등처럼 이제 그 프리커가 많은 그런 그 불안정한 광원을 사용하지 않고 텅스텐라이트를 써서 이제 대부분 그 거기다 필터를 씌워서 다 백광으로 만들어요 제가 와서 이제 단편을 찍으면서 야 외국에서는 형광등으로 조명한대 그랬더니 조명하는 그 이광산 형이 형광등은 프리커가 생겨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랬냐 그랬더니 또 형구가 옆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형광 영화형 형광등 램프가 있다는 거야 키노라이트지 그게 그거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없지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나는 몰라 제가 이제 무식하니까 걔네들이 형광등 켜고 찍든데 그래서 내가 형광등으로 찍을 거야 찍었더니 화면에 이렇게 프리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약간 우리 실험영화니까 이건 영화에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빈망도시를 보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형광등 찍어도 되네 뭐 라트륨 등 노랗게 나와도 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근형이 그 그들도 우리처럼 하면서 친해져서 형 내가 단편 영화 찍는데 그랬더니 뭐 성근형이랑 심해진이 자기나 나와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꼴에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독립영화 정신에 오고 나서 형이 도와줄 거는 캐스팅 디렉터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성근형이 여느 무대 거기 우리 배우들이 대부분 여느 무대 배우들이에요 유명한 비명도시는 그때 사실 이런 말 하면 거창한 영화였어요 비용도 그렇고 아마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그 비용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모두 심지어 무용계 아노미도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 저를 응원해주고 했어요 그 좋은 기회를 잘 못 살린 게 되게 좀 아쉽더라고 그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저 자신도 이제 막 콘티도 그랬지만 뭔가 좀 이정표가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좀 헛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되게 학생 어린 미스콘 애드가 만든 영화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해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헌신적으로 확 도와준 작품이었는데 제가 그걸 딱 구두점을 찍어 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갈 엄두가 안 나서 영화만 보냈어요 영화만 보냈는데 그 35mm를 외국에다가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검축과 수치립 이런 걸 통과를 해야 돼요 필름에 대한 법령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령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절차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만든 다음에 이걸 해외 영화제에다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토니 렌즈가 누가 어디 영화제에 한번 자기가 추천을 하겠다고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서 그 영화제에 갔는데 그 영화제에서 상영한 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누가 요청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상영하면 거기 알카비에서 그 영화를 사주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좀 신기하고 자부심이 있고 사실 내 영화가 좋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영화들을 모으고 있었던 건데 나는 마치 내 영화가 해외에 이제 내 영화가 잘 찍어서 그 사람들이 내 영화를 소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막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영화를 수입하는 어떤 법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수입해서 극장에 걸리는 그런 방식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어린애들이 영화라는 게 이렇게 민간이나 영화제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알려지고 아주 소극에 판매가 되고 이제 또 어디 알카이브나 박물관에 보내줄 수가 있고 그런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콘티는 아시다시피 그 아내가 김미경 씨예요 유명한 지금 유명한 엄마로 많이 나오는 배우죠 그분도 연호무대 배우고 그분이 이제 진통제가 끝나서 일어날 때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방안에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걸로 그분이 방안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환자잖아요 그 간호원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비명을 그 형광등에서 질르는데 그 비명소리가 밖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아프신 분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바깥으로 카메라가 빠지면 이제 도시에 그 방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데 그 잔형이 그 밤에 이제 도시에 이렇게 싹 퍼지는 식으로 해서 비명옷이 딱 마지막에 뜨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찍다 보니까 그 인물이 마치 어린애처럼 시작점으로 와서 거기서 딱 누우면서 끝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냈는데 그게 원래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찍다가 바꾼 거죠 화나 우리가 영화 나라의 국민이 된 이유는 그 나라에 태어나서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여기를 월경하듯이 미리국하듯이 영화로 온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누구도 너는 영화를 해야 된다 영화감독이 돼 있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집안에서 막 초상난 것처럼 왜 그런 걸 해야 되냐라고 했지 누구의 그 응원이나 칭찬이나 찬사가 없이 혼자 그냥 영화에 중독돼서 영화에 감전돼서 다 영화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영화라는 세상으로 들어왔거든요 밀입국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거가 영화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일한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결정해서 그 일로 뛰어든다는 거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못 사는데 아마 영화인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영화를 선택한 거가 후회하는 삶도 있고 저도 뭐 수시로 후회하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영화로 뛰어들었다는 거는 다 어쨌든 각자 자기가 비장하게 또는 거룩하게 내린 어떤 결심의 소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영화 너무 좋아서 한 거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영화에 재능이 있거나 영화가 나한테 맞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 만드는 게 근데 만드는 게 더 좋더라고 결과물이 후져서 그렇지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너무 근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산너머의 별 내 영화가 내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요 제 역량으로는 하지만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별을 내 마음속에 심어 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 멋진 인생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영화하는 친구들은 다 각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는 지금 약간 그냥 별이라는 표현을 좀 되게 상투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거를 가슴에 박아 놓고 딱 그걸 보고 걸어가는 거죠 그보다 좋은 멋진 여행이 어렸어요 자기 마음속에 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어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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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